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조정우입니다 이제 저희 아빠 타러 될 우리 아빠는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프로방송인 조영구입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맨날 너무 바빠요 끝나는거죠 하루에요? 월요일 화요일날은 방송이 있는 날은 체크를 안 한겁니다 벌써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만나보니까 거의 뭐 아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정우야 조정우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야지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습니까? 나가란 얘기지 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밥 먹는거? 아빠 이제 들어오니까 좋아 안 좋아? 나쁜 점 3가지 첫번째 단조리에요 두번째 단조리 세번째 단조리 국물 같은 거 먹지 마 국물 먹으면 살 찐다고 너 여기서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숟가락 없지 말고 펀치 씨발을 꼬꼬 응? 너 여기다 당겨와요 당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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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정우야 정우야 너 영양제 좀 먹었어? 우리 아빠는 건강식품 마니아 야 정우야 이거 홍만들 하나 먹어 홍만들 하루에 밥보다 많이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요 응? 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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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êm 쇼 쇼 1 아 쇼 쇼 엄마 빨리 찍어서 너와 뒀어 지금 뒀어 계속 일어나세요 형, 둘 셋, 둘 셋, 둘 셋 아, 둘 셋 안 돼, 일어나는데 네 둘 셋, 둘 셋 아, 언제요? 아 형, 형, 형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내가 전에 포기하던 독수할 거야 아빠, 긴장하세요 선서 나, 조영구는 자랑스러운 조정우의 아빠 아빠타로서 아들 조정우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선서자, 조영구 여기다 싸인하시고 오케이 이거 뭐, 선물이야? 네 뭘 형을 주고 그래, 아이 이거 뭐야 어,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짜라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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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해야 하니까 저롬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 이거, 이거 하고 다닌다, 그러면? 네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창피언니? 아, 이거 벗고 다니려고? 돼요! 그 안 하고 정말로 이걸 들고 다닐게 이걸 잊으셨나요? 뭐 말하고? 이 선서장, 하나 아들 조정은 영역에 충실했다는 것을 약속하십니까에 너도 이 사인을 하십시오. 창피해가 어떻게 그라냐? 그럼 이 사인은 뭡니까? 나 이거인지 몰랐지. 하세요. 아빠, 오늘 하루잖아요. 잘 참아봐요. 안녕하세요. 전 쉬지요. 아빠, 이제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힘드나? 일단 1층으로 와서 제 캠핑장 쪽으로 와요. 그 정도 명령이야 뭐. 야, 뭐야 이게? 여기는 좀 명령이 낫네. 내가 우선 그럼 노는 거야? 네. 일단은. 21층까지 가요. 걸어서 21층 간 다음에 21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요. 아, 어떡해. 미션. 아빠, 화이팅. 지금 웃긴 애네. 준비. 잠깐만, 준비가 아니라. 준비. 시작. 시작. 야, 중간중간에 시간을 얘기해줘라. 중간중간에 시간을. 빨리 하세요. 야, 1분마다 몇 시간을 얘기해줘. 야, 중간중간에 시간을 얘기해줘. 나 진짜 못 올라가는게. 나 진짜 못 올라가는게. 많이 약해졌다 진짜. 아빠가. 몇 분 남았다고? 이대현이 2분 지났어요. 5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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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진 건. 5천에 매우 짓고. 힘내라. 투여. 끝. 이게 다 아빠를 위한 거예요. 아빠, 면역력을 키워주려고요. 면역력을 이걸로 키우냐? 면역력을 이걸로 키우냐? 이게 사람 개학고생 시키는 거지? 아, 저거를 얘를 데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게 면역력에 좋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 정우야 21층이지 21층. 21층 올라왔어. 21층 성공. 몇 분이야? 이제 한 4분 남았어. 이제 2분 남았어요. 이제 2분 남았어요. 2분? 2분 잠깐만 알았어. 야. 야, 저거 몇 분, 몇 분. 몇 분. 아빠가 몇 분 안에 성공했어요? 10분. 어, 9분 안에. 20층까지 올라왔다가. 분명히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안 탔어요? 약속 지켰어요? 다 끝났죠? 자, 이제 휴식 끝. 다음 오셔. 난이도 1위예요, 지금이. 뭐? 아니, 그냥 뭐 라면 끓여오기, 짜장면 사오기, 이런 거 시키면 얼마죠? 통닭 사오기. 이런 거 얼마죠? 같이 먹고, 통닭 사오기. 이런 거 얼마죠? 같이 먹고, 통닭 사오기. 아, 이해가 안 되네,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되네,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되네, 아들이지만. 아빠! 스파트에 가서. 시키고 있다, 시키고 있다. 혹시 아이스크림 사오라는 거 아니냐? 빨리 가세요. 이제 깽깽이로. 어? 이제 깽깽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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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까지 가면 먹고 싶은 걸 한 개를 사게 해주신다고요. 아니, 계단은 면역력이라고 치자 이거야. 자, 그럼 한쪽 발로 가는 건 뭐에 좋은 거냐? 다리 힘이 좋아져요. 아빠 축구하니까 잘 될 거예요. 아, 힘들어. 여기서만 해야지. 여기서만 해야지. 25, 25시면 어디예요? 깨끗해. 아니, 그게 왜냐하면 아들이 고생시킨다고 일부러 여기서 사고 되는데 한쪽 발로 저까지 가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아빠. 힘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내가 그냥 사과할게, 너한테. 단소리는 그만해 주세요. 국물 같은 거 먹지 마. 국물 먹어서 살찐다고. 그리고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숟가락으로 쓰 마고. 3초 씹어서 꽂고. 너, 너 여기다 당뇨 와야. 당뇨, 당뇨. 응? 단소리가 너무 심해요. 단소리 안 할 테니까 나 그럼 봐주면 안 되겠니? 안 돼요. 나 그러면, 저까지가 다리 바꾼다. 저까지가 다리 바꾼다. 참 말을 많이 해. 그냥 가면 돼. 저러면서 에너지 다 빠져. 도착했다 와봐, 도착했다 와봐. 오케이, 아빠 먹고 싶은 거 한 개 사요. 고맙다, 고마워. 고생 많으시네. 고마워. 아빠, 이제 너무 불기는 됐고. 가서, 이 캠핑카 따라오세요. 그러면 환상적인 게 보일 것 같아요. 저 얄미운 놈 줘. 절대 목종! 모르세요? 자,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어디로 왔냐? 연남동이에요. 연남동은 왜 가? 거기 누가 있다고. 연남동이요? 연남동에는 뭐가 있지? 지하로 내려오세요. 지하로 가라고? 지하가 어디 있어? 정우가 제일 요새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뼈크 배운 데인가? 정우가 제일 요새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포츠를 타요! 우리 아들이 이 집에 있어가지고. 오, 재미있는데? 아들, 네 집에 있어? 내가 몰래 이렇게 안 오면 침대 있었거든요. 저 당황했어요. 아빠를 그냥 아빠가 넘어질까 이런 걸 기대하고 저는 갔는데 아빠는 이렇게 막 재미있게 타고 있고. 들어와 같이 놀자. 야 놀자 재밌다 야 정우야. 지금 갈게요!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이거 탈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 타지? 아뇨?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 누가 더 빨리 오기 시작하게. 시작! 그렇지, 오 좋아. 오, 잘 타네. 빨리 가자. 스톱! 몇 초? 10초 치고. 오, 천 넘었다. 자신만만 하더니 너무 느리잖아요. 몇 초? 그럼 너 두 바퀴, 난 한 바퀴. 그래도 놀아주려고는 이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그냥 영화같이 보거나 항상 하는 것만 하니까 오늘은 둘이 좀 색다른 추억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이냐. 다음 명령을 내려라. 나는 이제 너의 명령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신촌으로 가요! 응답하라. 말해라 오바. 백화장에서 나가서 떡볶이, 순대, 고구마 튀김을 사와라 오바. 떡볶이, 순대, 고구마, 튀김. 아가씨, 떡볶이집 어디 있어요? 떡볶이집 어디 있지? 떡볶이집? 떡볶이집 어디 있어? 떡볶이집 어디 있어? 아, 고마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떡볶이라니요? 순대랑 고구마 튀김 좀 싸주세요. 튀김 골고루야? 고구마 튀김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고구마 튀김, 튀김도 골고루 좀 주세요. 오, 맛있겠어요! 이제 너에게 가겠다, 기다려라.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뭐 찍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안녕하세요? 고마워? 제목이 이거예요. 아, 됐어. 아빠, 갈비를 왜 먹으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빠, 빨리 빨리 배고파요. 이렇게 늦었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미션. 아빠 타는 오늘 하루 쉴 틈이 없다고요. 광장에서.